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엘튜브 인솔션 준비물 및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엘튜브 레빈튜브는 주로 식사를 혼자서 드시기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엘튜브 콧줄을 통해 식사를 직접 위장에 꽂아주는데 사용해요. 물론 그것 말고도 위세척이 필요한 경우, 진정 중인 상태로 내추럴 드레이네이지가 필요한 경우 등등 엘튜브를 삽입하곤 해요. 이러한 엘튜브 삽입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엘튜브 16프렌치, 멸균 젤리, 멸균 장갑, 50cc 시린즈, NMA용, 엘튜브 고정 테이프, 청증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처음에 엘튜브 사이즈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단은 16프렌치를 기본을 챙겨요. 다만 기존에 엘튜브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전에 엘튜브 삽입했던 분이면 분명 사이즈를 어떤 것을 했는지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록과 같은 사이즈의 엘튜브를 준비해서 가면 돼요. 엘튜브 삽입은 원래는 닥터가 하는 게 맞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간호사가 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일단 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우선 엘튜브 삽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엘튜브 삽입 길이를 얼마만큼 하는지인데요. 정석은 환자분의 코끝에서 귓불을 지나 겸상 돌기까지의 길이가 엘튜브 삽입의 길이를 예측하는 방법이지만 어느 세월에 엘튜브를 환자 코끝에서 겸상 돌기까지 하겠어요. 임상에 있으면서 저렇게 길이 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에 대략적으로 여성 환자분이면 60cm, 남성 환자분이면 70cm으로 고정을 하고 엘튜브 위치 확인상 위장에 잘 들어갔으면 고정하곤 해요. 만약 이전에 엘튜브를 삽입한 환자분이라면 엘튜브 고정 길이도 같이 확인해줘요. 이제 엘튜브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환자분을 파울로스 포지션 쉽게 말해 반쯤 앉은 자세 45도 정도 빼드 헤드 쪽을 올린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시작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게 고정 테이프를 바로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놔둬요. 엘튜브 포장지를 뜯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에 놔둬요. 엘튜브 포장지 또는 멸균 장갑통에 윤화룡 젤리인 멸균 젤리를 미리 짜요. 이렇게 준비를 마친 뒤 그리고 손을 씻고 멸균 장갑을 착용해요. 그리고 엘튜브를 말아서 한 손으로 잡아요. 이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엘튜브를 잡아요. 환자분에게 바로 밀어넣을 수 있게 잡은 뒤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돌돌 말은 나머지 엘튜브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엘튜브 끝에서 10cm 정도 넉넉하게 젤리를 묻혀줘요. 그 다음 엘튜브를 환자 콧구멍에 밀어넣어요. 너무 급하게 밀어넣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밀어넣어요. 일단 1차 관문인 코를 지나서 이제 목구멍을 넘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면 꿀꺽 삼켜보라고 격려하면서 목구멍을 지나가 봐요. 이때 잘 들어가는지 중간중간 환자분 입속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쑥쑥 잘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입속에서 돌돌 말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뺐다가 다시 밀어넣어봐야 해요. 그리고 환자분이 기침을 세게 하면 식도가 아니라 기도에 들어갈 뻔한 거니 잠시 쉬었다가 진정되면 밀어넣어봐요. 이렇게 제일 어려운 목구멍을 다 지났다면 이제 적당히 원하는 길이만큼 밀어넣고 빠지지 않게 잘 잡은 다음 50cc 주사기를 이용해서 환자분 위장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봐요. 다양한 방법들이 전공서적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공기를 밀어넣는 소리를 듣거나 엑스레이로 위치 확인하는 것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주사기에 공기를 채우고 연결한 다음 청진기를 귀에 끼고 명치 살짝 왼편에 대봐요. 그럼 꾸르륵꾸륵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만약 잘 안 들린다면 주변 선배님에게 도움을 청해봐요. 그래도 애매하다면 사용하지 말고 엑스레이로 잘 들어갔는지 봐봐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엘튜브가 위장에 말려있으면 조금 빼주기도 하고요. 위장 입구에서 나오랑 말랑하면 엘튜브를 조금 더 밀어넣어줘요. 만약 공기가 너무 잘 들어가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면 혹시나 입속을 봐봐요. 어느새 입안에 말려있을 때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잘 들린다면 주사기를 이거지 해봐요. 그러면 위 내용물 또는 위에 긴 투명 노란색이 나온답니다. 그럼 위에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정 테이프로 고정하면 돼요. 고정한 길이를 기록하고 마무리 정리를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신경 쓸 게 많은 엘튜브 삽입이에요. 그런데 사실 목구멍만 잘 들어가면 그냥 바로 쑥쑥 넣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 안 들어가면 30분, 1시간을 시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땐 닥터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정말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약이라면 경구약이 아니란 정맥주사를 통해 주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엘튜브 삽입 준비물 및 삽입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콧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아야 한다니.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신기하게 두 번만 해봐도 거의 다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려워 보이시는 건 단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막상 해보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봐보시면 간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